흐흐흐흐흕 죽었어 배드엔딩 갔다고 아 그런 Сам관없어 깨기만 하면돼 엔딩만 보면돼 무조건 배드엔딩은 노말엔딩이든 헬로 5일차가 마지막 엔딩이거든요 고맙고 웃으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씩 어그로 끌어주고 누릴때마다 망가져 아이고 잘못 꽂혔다 다시 설명해줄께 이 안전실에 장비나 현재 쓰이지 않는 소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그리고 직원들만의 안전을 위해 고안된 방이야 아 이 방이 안전실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안된 방이라고? 그냥 창고인데 무슨 사장 해주는 척 뒀네 그냥 창고구만 문도 없구만 뭐가 온다잉 깜빡깜빡거려 노란신이 있는 인형이 제일 무섭다고 아 왓삽 하이 이 녀석 어 없다 없어졌다 환각이죠 하이 하니까 바로 없어졌어 위에 저 녀석 위에 나타났을 땐 위에다가 하이를 하면 없어지는 거구만 알아냈다 여기 위에 생기니까 바로 여기 D5에 하니까 없어졌어 여기 위에 생기니까 바로 여기 D5에 하니까 없어졌어 가진다 아 신경쓰여 가봐야될 가봐야될거 같애 가봐야될거 같애 안 무서워요 걔들 양파같이 생겼거든 귀엽게 생겼어 방금 걔 환각있죠 그럼 약간 귀요미야 가봐야될거 같애 아 뭐야 언제왔어 덕냉 뜬금없어 피자 가게 사장님 행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래서야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쾌감이 느껴졌다구요 당구 고칠게님 아 그래요 바지좀 확인해보세요 그 쾌감은 그 쾌감일겁니다 지리신거에요 어? 화장실 가셔야 될거 같은데? 쾌감이 아니고 그냥 포기하신거에요 밑에 부분은 포기하신거야 보통 놀래면 등 뒤가 약간 서늘해지면 시원해지면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쾌감까지 온거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화장실 가보셔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흐흐흫 흐흫 흐흫 이거 한거냐? 흐흫흫 고쳐 고쳐 진엔딩볼려면 미니게임 다섯개 깨야된다고요? 아 그런얘기 하지마세요 저 진실로합니다 진 진엔딩실로해요 진엔딩볼려면 미니게임 다섯개 깨야된다고요? 저는 그냥 엔딩이 좋아요 진엔딩같은거 별로 궁금하지않아 난 바로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어 저놈의 이 아르바이트에서 제일 짜증나는게 뭔지 아시는거에요? 아세요? 저 가운데는 선풍기 저거는 뭐 몇십년째 쓰고있네 저거 피자가게 할때도 있었는데 가운데 저거 선풍기있잖아 저거 미니선풍기 더러운 미니선풍기 먼지도 많아 환풍기 환풍기 빨리가야돼 빨리 하얗구 안보여요 안보여요 와쌉 아아 아 저 양파가 방해했어 아 양파가 방해해가지고 환풍기 바로가서 닫았어야 되는데 저거 fuck 흘러 하이 이런게 나올때 본방에 누르면 본방 접속이 쉽다고요 보다가 모바일로 보다가 으으앙 하면서 막 던지는 사람 있대 이불에 펫 꺼질수도 있어 그러면 뭐 하나도 안 무섭구만 무슨 전 이미 이제 면역이 되가지고 이 게임에 그냥 5일차잖아 3탄도 무서운게 없어 이게 좀 약간 마음의 준비가 좀 됐다고 할까 저는 깨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클리어 욕구 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자자 곧 망가졌어 황풍 고치고 화이트데이 양동이에서 놀랐냐고 야 그건 놀라... 그건 무섭지 솔직히 화이트데이 양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발로 차리면 소리 엄청 커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너 저기 안가?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제가 피자 가게에서 일해봤는데 저런 일 아니라라 하루종일 토핑만 한다고? 여기 피자 가게 아니고 이제 귀신의 집입니다 귀신의 집에서 일해보신 분 있나요? 정말 손님 하나도 안오면 계속 간 속에 있어야 돼? 소리 났다 환각 올거야 이제 손님 안오면 간 속에 하루종일 있어야 돼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흐흫 이 게임 실화냐고? 어 실화에요 여러분들 또 왔다 이쪽에다 어그로 끌어주시고 또 왔다 또 왔다 어! 어 뭐야 씨 어 뭐야 방금 드래곤 아니야 드래곤? 야 리부팅해 다 망가졌어 오 깜짝이야 드래곤 아닙니까 드래곤 스파이어? 아 쟤는 처음 보느라 좀 놀랬네요 그 타이밍이 아니라서 놀라는 타이밍이 아니라서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헬로우 면역력이 떨어졌어 감기도 맨날 걸리는게 다 다른 감기거든요 이쪽 감기에 면역 생겼는데 다음 오는 감기는 좀 다른 감기라서 그것도 면역이 생겨야 돼 그래서 우린 주사를 맞죠 노벤님 백화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쟤는 적응됐어 양파같이 생기네 양파 마늘같이 생기네 이 녀석 카메라 딱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으아아악 아 뭐야아 아니 개뜬금 없어 진짜 우리 엄마도 아니고 아니 언제 오셨어요 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되게 뜬금없이 와 언제 온거야 소리도 하나도 안 났는데 패드립이야 뭔 패드립 엄만 그렇잖아요 온지 몰랐는데 뜬금없이 와계시는데 이거 뭐지 어떻게 왔지 영태야 자니? 흐흐흐흐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흫 아니 뭐 제가 뭐 이상한걸 할라그로 하는건 아닌데 Dire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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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황 니 원룸에 와있는데 저 실리콘 덩어리는 머니? 라고 수중기님께서 그게 뭐죠? 소중기님? 너무 가신거 아닙니까? 본인만의 경험담을 드리브로 승하... 아아악!!! 드래곤 녀석 깜짝이야 굉장히 뜬금없이 와 드래곤 여기 서있어 늑대네 저 녀석 옛날 늑대 녀석이네 이 녀석이 올해 30년 살았더니 드래곤이 됐네 이 녀석 아 깜짝이야 아 저 녀석은 좀 적응이 안된다 와쌉 여기 위에 위에다가 어그를 끌어 하하하하 안가? 안가는데요? 어그를 끌었는데 안가는데요? 안가요 가요! 왜 안가? 어그를 끌었잖아 그러면 이번에 D2에 하하하하 갔다 오케이 두 번 해줘야 되는군 5일짜리 5일짜리니까 되게 무서워 헬스장 다니는 것 같아 저 토끼 서있는게 근육이 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서있어 어허 한풍구 어디야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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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풍구 닫아버렸구요 그러면 한풍구에서 이제 이동한게 아니고 다른데 간거겠지 내려간거겠지 하지만 확인해주시고 한풍구 어디있나 확인해주시고 없구요 얍 망가졌어 비디오 두개짜리는 그냥 고치는게 이득이라 그랬어 리부팅하는거 보다 아니야 리부팅이 더 리부팅이 더 빠른거 같은데 두개 하는거 보다 너무 오래걸린데요 두개 너무 오래걸린데요 두개 얼굴 한번 끌어주시고 저거 나올때 같이 해야겠네 됐어 셋이 나오있어 깬다 깬다 뜬금없이 오는 토끼만 조심하시구요 하이 어 왔는데 지금 고치면 안돼 저 녀석 보내야돼 먼저 환각으로 보내야돼 아 오디오 망가졌잖아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손님 잠깐만요 손님 금방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손님 어이예요 손님 가만히 계세요 하이 띄웠다 아 왼쪽으로 띄웠어 아 그 새를 못참으시고 손님 손님 아직 끝나지않았어 포기하지마 손님 손님 아직 끝나지않았어 한 번 고치고 왼쪽이 얼굴만 안 튀어나와있으면 되거든 왼쪽이 얼굴만 안 튀어나와있으면 되거든 아 어떡하지 이거 계속 쳐다 어떻게 끝난거에요 전 끝난겁니까 혹시 모르니까 끝났네 아까 이놈이 진툭맞네 이거 환각이 아니고 여기 켰다 왔을 때 빨리 어그로 왕꾸러주면 저녀석이 왼쪽 기둥에 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그렇던다 아들아 영원한 경비원은 없는 법이지 사이다 먹다 뿜을 뻔 핸드폰 떨어뜨릴 뻔 뭐뭐 할 뻔 입안에 있는 밥알도 다 튀어나올 뻔 하하하 이게 수들이 있죠 천천히 초반에 안와 물 좀 먹어야겠다 물 어디 있지? 물 좀 먹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오는 패턴은 하나는 저기 가운데 있는 저 토끼 왔을 때고 그 다음에 환풍구로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다른 짓을 하면 오는 거고 이 패턴인가? 맞죠? 그건 거 같애 그냥 뭐 고치느라고 카메라 보느라고 너무 오래 걸리면 놀라서 방귀 꼈습니다는데 마찬가지로 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방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흐흐흫 자 망가졌다 환풍구 망가졌어 환풍구 망가졌는데 지금 뛰었어요 토끼 빠르게 고치시고 환풍기를 확인하시고 닫아주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고쳐줘 안보이는데 여깄다 막아버려 아잇 아잇 진짜 이씨 깜짝이야 아 환풍기인데 누군가 있네 아잇 야 일단 고쳐 빨리 드래곤 녀석 아이씨 저에게는 드래곤 녀석 대단한 녀석이야 흐흐흐흐 뜸금없는 타이밍에 있어 아 저 녀석 이름이 팬텀 폭시야? 이름 멋있는 데 천천히 내가 한 번... 저거... 무서운거 나올 때 마다. 몇명씩 탈락하고 있습니다. 폰 떨어뜨릴 뻔하니까 떨어뜨려서 깨진 분들 액정 깨진 분들 몇명씩 탈락하고 있어. 무서운거 나올 때 마다. 무서운거 나올 때쯤에 노려서 곰방 오시면 되요. 환풍구 소리 나죠? 집중 집중 초집중 여기있죠. 막 닫아. 환불건 나다 굉장히 요염해 자세가 눈도 초롱초롱한게 괜찮아 일단 오디오 한 번 하이 한 번 해주시고 어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는데요? 아 달랐다 아 이루로 달렸어 이루로 아 이거 한 번에 어그로가 안 끌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시간차 공격 당하겠냐 짜증나 아직 포기하지 말고 캠파이브 헬롱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고쳐주시고 아니야 일단 왼쪽에 얼굴만 안 내밀면 되거든 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니 시간이 없잖아요 오디오 한 번에 어그로 끌리는 것도 아니고 가 하하 아 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허헣 아이 곰이 날 방해하네 시간적 공격이네 자꾸 3시에 죽거든? 3시에 조심해야 된다 3시에 한 번 딱 오는 타이밍 있는 거 같애 3시에 조심합시다 3시만 넘어가면 좀 될 거 같은데 음 화장 때문에 시야가 아래져서 그니까 이 녀석이 무조건 왼쪽으로 뛰면 그냥 끝난거야 왼쪽으로 뛰면 끝난거니까 제일 위험할 때가 오히려 여기 여기서 이루고 있을 때 이때 빨리 헤매해서 오디오를 해주셔서 다른 데로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유도가 안될 수가 있어 그래서 빨리빨리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네 무서운거 나올때마다 본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 무서워 아 못보겠어 하는 사람들 쫄보들 쫄보들 상남자만이 할 수 있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뭐가 무섭다 귀여운 인형들 나오는데 안그래요? 뭐가 망가졌는데? 화풍부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거 카메라는 카메라는 볼 필요 없는거 아니야? 거의 앞에 것만 보고 다른 데는 볼 필요도 없구만 저 녀석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양파같이 생긴 녀석 이제 너무 적응돼서 한 가족같네요 내가 무서운건 폭시 리얼 폭시인가? 랜턴 폭시? 랜턴 폭시라고 그랬나? 아 팬텀 폭시 오케오케 양파는 가족 천천히 천천히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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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소리가 났거든요 지금 이 소리는 환풍기에 온 소리 아닙니까? 환풍기에 바람이 부는데 그쪽에 누가 물체같은게 있으면은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들리는 그런 공기의 소리 아니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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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하면 망가져 이 오디오 시스템은 뭔 시스템이야 이거 걔네 꽂았어 오디오 디바이스 하이 떴다 아니 뛴거 보셨죠 지금 아니 왜 갑자기 뛰는거 뭐 어떡하라고 아니 뜬금없이 뛰었다니까 지금 2루로 하이 완전 억울합니다 진짜 저 소리 날때마다 한번씩 오디오를 미리 해줘야되는건가? 근데 아직 지금 얼굴을 안내밀고있거든 최대한 어거로 한번 끌어볼게 웃어서 아 아오 셋이네 아 저 녀석이 어디서 뛰는거지 화분도 안보이는데 갑자기 뛴단 말이야 저 녀석만 셋이 셋이 오는것만 막아야돼 이 녀석이 내가 이렇게 막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 옛날 우리 나 완전 어렸을때 우리 저기 문화극장이라고 있었거든 우리 동네에 그 여기 표 받는 데가 있는데 여기 밑으로 숙여서 들어가면은 좀 잘 안보여요 그래서 좀 양아치같은 애들은 막 이렇게 막 좀 숙이고 막 들어가다 걸리고 그랬었는데 없어졌지만 뭐 뭐 표 받는것도 아닌거 있어 어 무서운거 나올때마다 무서워서 끄시는 분이 있고 뭔게임이야 이거 그 이상한 인형 나오고 와 뭐야 하나도 안 무섭잖아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무섭잖아 말이라면서 무섭진 않지 이게 놀래는거 좀 약간 놀래는게 문제지 무서운거는 별로 없어 사실 환풍구요 환풍구 막을준비해 환풍구 아니 되게 빨리 내려와 어 무서운건 며칠전에 PT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진짜 놀랬어요 원래 서양공포 별로 안놀랬는데 제가 그거 다시 보기 봤는데 깜놀하는데 아아 막 이러더라고 막 아아 막 가라고 막 되게 놀랬어 아 그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사일러트 PT 유튜브에 아마 오늘 올라갈거에요 어저께 업로드 했거든요 자 아 미리 어글 끌어오 저 2시되면 얘기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2시되면 좀 깨워주세요 2시되면 날 깨워줘 3시 오니까 2시부터 준비를 해야되거든 토끼 2시 13분이라고 아니 됐다 말을 말자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여기 오른쪽 위에 2시 야 한풍구 빨리 빨리 뛴다 뛴다 빨리 빨리 아 됐다 괜찮아 괜찮아 어글 한번 끌어주고 하이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오디오 시스템 망가졌고요 빨리 고쳐주시고 고친 다음에 빨리 또 오디오 시스템으로 이 녀석 못 뛰게 해야 돼 못 뛰게 아 뛰었어 아니 한 번에 어글을 안 끌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억울합니다 아직 아직이야 아직 한 번 더 어글을 끌어 헬로 아니 와서 어글을 끌었는데 안 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두 번 해야지 괜찮아 드래곤 녀석 나온거야 리부팅 리푸팅 으아악 방풀인가 그러니까 저렇게 서있잖아요 두 번 해야 돼 두 번 두 번 해줘야 한 번 하면 오디오가 망가져요 그 오디오를 고친다월에 아주 재빠르게 다시 와갖고 한번더 해주는 시간에 얘네면 이미 달리는데 쓰읍...이게 아닌가? 며칠까지 있냐고? 5일밤이 마지막이에요 일단은 프레디에서의 5일밤이니까 하이 일단 지금 한풍금 안가졌어 어... 그래 간크게... 아우!!! 본방지 녀석 이거 에이 간... 간크게 본방에서 광고를 해? 요즘에는 매너라서 광고할때도 팬 가입한 다음에 광고하더라고 다른 방 보니까 광고쟁이인데 팬 가입을 했어 어? 지금 방금 없어졌다 그쵸? 대박 뭐 나왔는데 없어졌어 지금 일단 곰 환각만 있구요 곰 녀석 조심하세요 환각이에요 환각이야 환각 나 할일해 나 할일해 나 할일해 잠깐만요 근데 망가졌잖아 빨리 고쳐야지 고칠건 언제왔지? 부으으으으으으 아니 언제오는거야 쟤가 그치? 언제오는지 모르겠어 너무 빨라 내가 아까 분명히 보냈는데 제가 이거 2탄은 굉장히 짜... 2탄이 뭐였더라? 2탄은 좀 짜증나서 하다가 안했거든요. 4일까지 했었나 2탄이? 3탄은 아직까지 짜증은 안 나는데 무서운 게 이제 적응되면 그다음부터 짜증이 나. 가면 쓰는 거였나? 이런 탈쓰는 거. 맞아. 그 가면이 너무 답답했어. 저는 게임을 굉장히 몰입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내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많이 하면 고개가 아픕니다. 아니면 오래 뛰는 게임들. 하이지 나 데이지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어, 그건 무시해 주시고. 환풍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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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환풍구 망가져서 환풍구 갈 수가 없죠. 환풍구 바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환풍구에서 바로 올 거니까 바로 이거 운빨 아닙니까? 아니 환풍구에 오는 소리가 딱 들렸는데 환풍구가 망가졌어. 그냥 환풍구를 못 막잖아. 그러면은 어그로로 끌어야 되나? 고치기 전에 오디 어그로로 다른 데를 끌어야 되는데 환풍구에 이미 왔는데 어떻게 하지? 운빨 게임 아닙니까 이거? 이래서도 운이었다고? 아니야 그래도 좀 약간 그런 게 실력이 있는데 내 생각인데 카메라를 보면 안될 것 같아. 볼때마다 뭐가 망가지거든요? 카메라를 누를 때마다 뭔가 나쁜 일이 생겨.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망가지고 좋은데. 히히 소리나 히히. 환각 환각. 하이. 일단 미리 하이 해놓고. 참으시계 한번 써야되나? 참으시계. 고음 무시해주시고. 하이. 뭐가 망가졌어. 두 개나 망가졌어. 리부팅 한번 해볼게요. 시계 한번 체크해보죠. 아 더럽게 오래걸리는구나 리부팅. 아 더럽게 오래걸리네요. 와쌉. 헬로. 어글을 끌어주시고 없어졌죠? 갔죠? 잘 됐어. 환신대. 벌써부터 나타나고 난리야. 헬로. 미리 어글을 한번 끌어주시고. 오디오 미리 고쳐주시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악! 아아악! 진짜 드래곤 녀석 와 뜬금없이 있어 일 잘하네 저 녀석 저 녀석은 메인으로 써야겠어 뛰어난 녀석이야 우리 귀신의 집에서 얘는 잘라 이렇게 지금 어? 관객들에게 무서움을 못주다니 쟤는 잘라야겠다 아아악! 두시다! 준비해 미리 어글 한번 끌어놓자 준비하자 준비해 이상해 동굴 소리가 더 심하거든요 미리 한번씩 해놓자 하이 오디오 망가 오케이! 아 지금 오냐 아 재수 없네요 아 뛰었어 아니 미리 어글 끌면 안되는건가? 아니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아 멀리다 해 멀리다 멀리다 타이밍이 그지같네 진짜 셋이네 여기서도 안 끝날 수 있을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봐봐 아직 안왔잖아 고치면 그때 되는건가? 아냐아냐 여기까지는 아닐거 같애 봐봐 아직 보고있거든요 여기 보고있거든요 내 눈치 보고있거든요 하이 하이 한번 개선해주신 다음에 어글 끌어주시고 아직 눈치 안보고있어 나 지금 안보고있어 여기다가 한번 아 지금 빨리 아직 아직 어디와 아직이야? 어디와 아직 아이쿠 아이쿠 오른쪽으로 왔어 여기 왔어 지금 쑥 지나갔거든 아이쿠 오직 시스템을 너무 미리 어글끌고 있어도 안되네 너무 타이밍을 뭐 이상하게 오니까 바오 쿵쩍쿵쩍 전쟁이야 전쟁 캠투에 하니까 사라진거 같다고? 아니에요 사라지는것도 랜덤인거 같애 두번해서 사라질 경우도 있고 한번만에 사라질 경우도 있고 2랑 지금 5에다가 쏟아붓고 있거든요 2랑 5에다가 5에 했을때 한번에 사라진 것도 있고 힘을 내요 슈퍼파워 슈퍼파워 아무 소리도 안난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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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는일을 하면 됩니다 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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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